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는 정말 낮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었었던 그 어떤 모의평가보다도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EBS와의 연계 정도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기본적인 실력을 잘 갖추어서 문제를 풀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이번 시간 과연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 다음 연도를 대비해서 만약에 지금 고2인 친구들은 내년에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발음기호 중 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에요. 밑에 나와 있는 선택지의 한자들 어렵지 않고 이 중에서 1번, 또어가 조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발음으로 적당하지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은 선택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에요. 자, 여기 출제된 니엔지라는 이 한자. 여러분들이 모의평가를 한번 쭉 풀어봤다면 모의평가에서 만났을 그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니엔지, 이성과 사성의 조합입니다. 보기로 나와 있는 A부터 D를 보니까요. 띠에화, 마마 이렇게 쉬운 단어가 출제가 됐어. 근데 이때까지는 이렇게 쉬운 단어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와, 정말 쉽게 내려고 마음을 먹었구나라는 걸 선생님은 2번 문제를 보면서부터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니엔지, 이성과 사성의 조합은요. B와 D가 되겠죠. 원화, 문화, 그리고 쇄샤, 학교가 되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았어. 마마만 여러분들이 C를 지워낸다 하더라도 답의 확률이 어때? 네, 훅 올라가잖아요. 절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합시다.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오른 것만을 고른 것은이야. 이건 역시도 모의평가에 나왔던 한자 단어가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자, 보면은 여기 밑줄 친 단어를 읽으면 싱지라고 읽어요. 그런데 싱지가 뭐지? 문장을 읽어보니 싱, 뭐뭐해 주세요. 나, 이샤, 들어주세요. 챙겨주세요. 무엇을? 싱, 리입니다. 싱, 리의 리는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어때? 한자가 한 획 차이밖에 되지가 않죠. 이런 한 끗 차이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 B를 보면은 워시, 환, 나는 좋아합니다. 뭐하는 걸? 팅, 듣는 걸 좋아해요. 무엇을 듣는 걸 좋아하는지 봤더니 인, 뭐겠어? 음악을 듣다. 인, 위에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뭐야? 인, 똥입니다. 똥이라는 한자예요. 위에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죠. 자, 이건 역시도 우리가 기초어휘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개념 정리를 할 때 이 한자들 헷갈리니까 체크해, 더라 라고 했던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옳게 표기가 된 것은 CD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선택지 5번이에요. 다음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입니다. 자, 문장을 먼저 봐야 되겠지? 타, 그는 시, 뭐, 뭐, 입니다. 무엇입니다? 워, 더, 나의, 펑, 요, 친구입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인지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야 돼. 자, 두 번째 워, 나는 메이, 뭐, 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냐면 반지야, 이사하지 않았대요. 하이, 아직도, 주, 짜이, 라고 하면 어디어디에 살다 라는 의미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 장소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띠이, 펑, 앞에 쓸 수 있는 그러한 형용사는 무엇이냐? 후보를 봤더니 1번에 샨은 깊다, 짙다 2번에 라오는 여러분들이 늘다, 나이가 들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3번에 마는 속도가 느리다 4번에 와는 시간이 늦다 그 다음에 5번에 위에는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먼데 살고 있어 위엔 띠이, 펑, 도 되지만 첫 번째 문장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돼 위엔 펑, 요, 라는 말 직역을 해도 거리가 먼 친구 네, 좀 이상해요 그는 나의 거리가 먼 친구다 뭐 선생님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위엔은 펑, 요, 를 꾸미지 않아요 그렇게 쓰는 말은 없어 먼 친구라고 한다고 한들 위엔 펑, 요, 라는 말은 쓰지 않아 이거 우리 말 때문에 너희들이 잠깐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자, 정답은 뭐냐면 선택지 2번 라오가 되겠어요 라오는 나이가 많다, 늘다, 나이가 들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그만큼 시간이 오래되는 의미가 있어서 라오 펑, 요, 라고 하면 오랜 친구 안지 오래된 친구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본래의, 라는 의미가 있어서 라오 디팡, 이라고 하면 원래 있었던 그곳 본래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요? 선택지 2번이요 우리 말 때문에 잠깐 헷갈릴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